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머슬라디오 40화 212 바디빌딩에 대해서 라인업을 보고 여러분들과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머슬라디오를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갖는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 선수는 아하마드 아슈카나이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플렉스 루이스를 상대로 두 차례나 2위를 했던 선수인데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전년도인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때부터 데릭 런스퍼드나 카말 엘 가그니에게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4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5위라는 한 단계에 더 떨어진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아하마드 아슈카나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이미 충분한 선수입니다. 158cm의 작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2위리 97kg을 거의 가득 채워서 나오는 엄청난 사이즈의 선수인데요. 이번 2019년 뉴욕 프로 때부터 승리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뉴욕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됐는데 뉴욕 프로에서 보여줬던 다이어트의 상태나 근육의 강도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확실히 뉴욕 프로 때보다는 다이어트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려서 나왔지만 아무래도 아하마드 아슈카나니가 전과 같은 경쟁력을 발휘하기에는 데링 런스포드나 카말 엘 가그니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실력이 상승하기도 하고 사이즈를 갖추면서도 아하마드 아슈카나니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디테일들을 더욱더 챙겨서 나오니까 앞으로는 탑5 안에 드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5위를 기록했고요. 아하마드 아슈카나니 같은 경우는 데뷔했을 때부터 하체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하체 디테일만큼은 그래도 좀 좋아야 되는데 작은 하체 사이즈의 대퇴 사두 근육, 전면 하체의 근육의 디테일조차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한 3년에서 4년째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하마드 아슈카나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탑5 정도를 좀 기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하마드 아슈카나니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이 시스타니노라고 이제 212 바디빌딩에서 탑5 순위권 안에 들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템파 프로 등에 좀 출전을 했는데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어를 획득하지 못하고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이 시스타니노 같은 경우는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 기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육의 사이즈나 볼륨감으로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다이어트의 강도로 승부를 보는 바디빌더이긴 하지만 전보다도 근육의 사이즈나 볼륨감들이 많이 아쉬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 막바지에 열렸던 나이아가라 폭포 프로쇼에서 대한민국의 김현진 선수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김현진 선수를 상대로 1위를 기록했고요. 대한민국의 212 바디빌더 김현진 선수가 당시에 2위를 기록하면서 가이 시스타니노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이 시스타니노가 늘 다이어트적인 부분에서는 단 한 차례도 실패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2020년도에 지금 오프시즌을 굉장히 길게 가졌거든요. 나이아가라 폭포쇼가 아마 제 팬 프로가 열렸던 작년 11월에 열렸기 때문에 가이 시스타니노가 지금 거의 1년째 긴 준비를 미스터 올림피아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보다는 과거에 보여주었던 볼륨감 넘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것이 아마 212 바디빌딩 가이 시스타니노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좋은 순위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바디빌더는 바로 쇼 클라리라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작년 탑5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눈부신 다이어트의 강도와 근육의 모양을 통해서 3위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닉워커의 코치로도 잘 알려진 맷 젠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선수를 2018년 아시아그랑프리에서 한번 직관을 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쇼 클라리라는 작은 피규어 같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근육의 볼륨감은 물론 근육의 모양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백포즈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등근육도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마치 작은 피규어 버전의 피리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정말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이어트의 강도 또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체중이 키가 감아 지금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을 것입니다. 150cm 중반 정도의 키로 알고 있고 체중 자체가 지금 80kg을 조금 넘는 체중까지 올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12 바디빌더들 대부분이 97kg을 가득 채운 채 나오기 때문에 쇼 클라리다가 물론 그들보다 작을 수는 있지만 쇼 클라리다는 애초에 그런 사이즈나 체중적인 그런 사이즈의 우위를 점에서 승부를 받았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12 바디빌딩이 최초의 202 바디빌딩이었다면 정말 위협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쇼 클라리다는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3위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탑2의 자리에서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212 선수들 중 가장 강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카말 엘 가근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정말 퍼펙션, 그냥 완성도 그냥 완성 그 자체, 완전체의 모습으로 올림피아를 우승했죠. 사실 데링 런스퍼드가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게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그 전년도에도 플렉스 루이스를 상대로 2위를 기록한 게 데링 런스퍼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링 런스퍼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카말 엘 가근이가 뚜껑을 여는 순간 2018년도 때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서 2018년도 때 보여주었던 완성도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물론 데링 런스퍼드가 다이어트를 100% 완료하지 못했지만 카말 엘 가근이 자체가 흠잡을 곳이 없는 모습으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한 선수고요. 나이가 물론 50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바디빌더 중에 한 명이지만 그 몸에서 전혀 노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카말 엘 가근이가 현재는 플렉스 루이스가 훈련을 해왔던 드래곤스 레이어 패밀리에 들어가서 남은 미스터 올림피아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스터 올림피아가 7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카말 엘 가근이의 현재 몸 상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최고 수준으로 이미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말 엘 가근이는 데링 런스퍼드가 100%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을 시에는 또다시 챔피언의 자리를 내주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선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링 런스퍼드가 작년과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나온다면 카말 엘 가근이에게 또다시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여실없이 그걸 그냥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말 엘 가근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쇼 클라리다와 더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과연 또다시 데링 런스퍼드를 상대로 타이틀을 방어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자 앙엘 카다론 선수입니다.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10이라는 성적으로 마무리가 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앙엘 카다론이 좀 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212 바디빌딩에 맞게 작은 키에 터질 듯한 메스감과 볼륨감을 보여주고요. 언뜻 보면은 아하메드 아슈카나니와 같은 체형인 것 같은데요. 등도 굉장히 넓거든요. 프레임도 굉장히 좋고 두께감도 좋습니다. 하체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가 훨씬 더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화질 영상에서는 이 선수의 다이어트 강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바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시비를 했던 앙엘 카다론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212 바디빌더 중에서 프레임과 메스를 동시에 장착하고 다이어트의 강도는 도대체 왜 시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완성도 높은 다이어트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고 유럽피아 프로에서도 유럽에서 제일 강한 선수들이 다 모이는 유럽피아 프로에서도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등도 굉장히 넓고 두께감도 훌륭하고 둔부의 컨디셔닝도 굉장히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대퇴 사두 근육의 근육의 세퍼레이션도 보이시죠. 이 선수가 이번에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저는 10위에서 그치지 않고 탑5를 노려볼 수 있는 진정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마도 아쉬카나니보다 더 좋은 바디빌더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앙엘 카다론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또다시 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순위를 받았던 선수가 있죠. 탑10 안에도 들지 못했던 데이비드 헨리입니다. 데이비드 헨리는 오랜 기간 2일의 바디빌딩에서 탑5의 성적으로 순위를 마무리했던 선수인데 데이비드 헨리 역시 아시아그랑프리에 매번 참석을 했던 선수죠.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진짜 충격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데이비드 헨리의 강점이라고 하면 진짜로 엄청난 메스감을 자랑하는 등근육인데요. 그에 반해 이두군도 조금 아쉽고 하체 사이즈는 매번 질타를 받아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바디빌더다 보니까 순위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부 컨트롤도 전과 같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비드 헨리가 저는 사실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어를 딴지 몰랐는데 작년에 열렸던 이 발음을 좀 해드리자면 리지온 스포츠 패스트라는 그런 RFBB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파이어를 따내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다이어트든 전에 백포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쉐입적으로 나이도 있으신 바디빌더다 보니까 노세화가 좀 이어지면서 전과 같은 쉐입보다 좀 더 안 좋은 쉐입으로 변형돼서 낮은 순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전과 같은 쉐입은 가지지 못한 데이비드 헨리의 모습입니다. 다음 선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라이브 중계를 했었는데요. 그때 212 바디빌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존즈헷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프리저징에서는 탑6 퍼스트 콜아웃 안에도 들지를 못했는데 파이널에서 무려 3개단이나 역전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4위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019년 템파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했고 템파 프로에서는 김준호 선수도 출전을 하셨었죠. 존즈헷 선수의 강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약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키가 어느정도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메스감이 부족할 것 같은데 프레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메스감을 또 212 바디빌딩에서 큰 키에 속하는 바디빌더이지만 또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다이어트의 강도 또한 놓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를 한 것이 그것이 과연 우연인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시험 무대를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5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존즈헷이 작년 4위를 했던 존즈헷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더욱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일리 바디빌딩 미스터 올림피아에 퀄리파이드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준호 선수입니다. 자 2020년 몬스터 짐에 도전을 하셔서 당당히 1위를 기록하시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또다시 진출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4번이나 진출한 선수가 되셨습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아닌가 싶어요. 69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나이로는 52세이죠. 여전히 이런 기량들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게 김준호 선수의 정말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20년 시즌에는 좀 증량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욱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이제 2019년도에는 아쉽게도 시즌이 길어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재기량을 발휘 못하시면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어느정도 휴식을 가진 뒤에 몬스터 짐에 출전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근육의 볼륨감이 과연 50세가 너무 바디빌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즈를 증량한 만큼 다이어트의 강도 또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기를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김성환 선수입니다. 원래 클래식 피지크에서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을 했었죠. 이번에는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을 다시 하시고 기존에 원래 바디빌딩 제자리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육의 사이즈를 클래식 피지크 때보다 더욱더 두꺼운 두께감과 볼륨감 완성도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212 바디빌딩을 선택했고요. 확실히 보디빌딩 팬츠를 입은 김성환 선수의 모습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리아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의 강도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김준호 선수를 제외하고 또 한 명의 대한민국 선수가 올림피아 무대에 섭니다. 김성환 선수는 2연속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는 선수가 되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올림피아에 진출한 모습보다 이일리 바디빌더로서 지금 이일리 바디빌더로서 진출하신 모습이 올림피아에서 더욱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자는 디트릭 보울 루이스입니다. 2020년 뉴욕프로를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선수인데요. 제가 헬창TV에서도 다른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디트릭 보울 루이스의 강점은 완성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근육이 밸런스가 있음은 물론 근육의 두께감하고 볼륨감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보시면 후면부의 다이어트 수준 역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2020년에 확실히 디트릭 보울 루이스 선수가 프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이어트를 정말로 역대급으로 가장 훌륭하게 가지고 왔고요. 근육의 사이즈가 커진 만큼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전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완성도 높은 근육과 다이어트 강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뉴욕 프로를 우승함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뉴욕 프로는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아놀드 클래식 다음으로 명예로운 프로쇼 우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 10 안에만 들어도 정말 훌륭하다고 훌륭한 성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타이트한 다이어트 강도를 가져온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화질 영상으로 보니까요. 디트릭 보울 루이스 다른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디빌더로서도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프리저싱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의 여지를 주었던 데링 런스퍼드죠. 카말 엘 가그니를 상대로 패배를 했었어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과연 2020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쉐입이나 근육의 모양 사이즈 카말 엘 가그니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데 마지막 막판 막판 작업이라고 하죠. 마지막 주에 실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카말 엘 가그니를 이길 수 있는 툴들이 모두 갖춰진 선수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모습 말고 지금 보시면 근육의 등근육 두께감이랑 너비 보세요. 둥근과 햄스트링 다이어트 모두 다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체 쪽에 수분이 좀 찬 모습으로 카말 엘 가그니에게 패배의 여지를 좀 주게 된 건데 그러한 부분들 막판 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데링 런스퍼드가 충분히 카말 엘 가그니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212 바디빌딩에서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플렉스 루이스가 은퇴를 했던 곳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카말 엘 가그니에게 승기를 넘겨줬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저 트포이 생각으로는 실수만 안 하면 다시 한 번 올림피아 타이틀을 다시 한 번은 아니죠. 올림피아 타이틀을 다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2020년 그 212 바디빌딩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 넘어온 두 명의 선수가 프로쇼를 우승했죠. 그 중 한 명인 조지 피터슨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는 3위를 기록했고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하면서 데뷔전이었던 템파 프로에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우승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클래식 피지크 트렁크를 입는 모습보다 바디빌딩 트렁크를 입는 모습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피터슨이 과장되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탑3 내지 탑5까지 무난히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조지 피터슨이 키도 크지만 팔과 다리가 굉장히 긴 바디빌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2 바디빌더들 중에서도 탑급 선수들의 이런 메스감과 두께감을 과연 조지 피터슨이 옆에 나란히 섰을 때 비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조지 피터슨의 그런 프레임과 너비는 212 바디빌더보다는 오픈바디빌딩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재밌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바디빌딩에서의 조지 피터슨 데뷔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선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히레타다 야마기씨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아쉽게도 7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는데 프리저 중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기 때문에 좀 잘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끄러졌죠. 아무래도 다이어트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작년 10월에 열렸던 올림피아 이후에 열렸던 몬스터진 프로에서 히레타다 야마기씨가 212 바디빌딩을 우승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히레타다 야마기씨가 오픈바디빌더 출신이기 때문에 212 메스 212를 거의 가득 채워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212 97kg을 가득 채워서 나왔을 때는 정말 그런 근육의 볼륨감과 다이어트의 강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림피아 때는 너무 다이어트에 집중한 나머지 90kg 초반대의 체중으로 나왔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몬스터짐에서는 97kg을 가득 채웠고 보시다시피 사이즈와 볼륨감 근육의 다이어트 수준을 모두 다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히레타다 야마기씨가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습 그대로 나온다면 충분히 탑5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등을 지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무마시킬 정도의 완벽한 근질과 사이즈를 지닌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20분가량 2.12 바디빌딩 2020년 미스터올림피아 2.12 바디빌딩에 출전할 주요 선수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2.12 바디빌딩이 지금 사실은 영원한 강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춘추 전국시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작년 탑보의 모습인데 충분히 탑보의 라인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라인업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12 바디빌딩에도 큰 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2.12 바디빌딩이 흥미로워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12 바디빌딩은 국내 바디빌더 대한민국 바디빌더와 두 명이나 출전을 하시죠. 김준호 선수와 김성환 선수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 트포이가 12월 17일부터 20일에 열릴 미스터올림피아 2020년 미스터올림피아 라이브 중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